자 제가 오늘 네 번째로 해 보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이제 리뷰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뷰를 좀 해 보도록 하면 이제 단할을 리뷰를 이제 좀 자 자 오픈 엣지 오픈 엣지 저스템 단할 4x4 이사 저렇게 쓰면 되죠. 자 그래서 이제 그 단할부터 잠깐 보시면 단할은 이게 이제 오늘 1차 목표가가 좀 우여곡절 끝에 달성이 됐어요. 그죠. 6.5% 자 그 다음에 최고가는 최고가는 한 7.7%가 갔는데 어제 단할의 페이코인이 그날 200%가 올랐습니다. 그죠. 그 상장 폐지가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자 그 닥스에서 유의 종목으로만 하고 거래를 계속 유지하겠다. 그래가지고 한 방에 200%가 페이코인이 올랐습니다. 그래서 단할이 오늘 이제 급등이 나왔어요. 자 그래서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되었다.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고요. 사실 단할은 이제 결제회사인데 이번에 그 애플페이종목들 결제종목들 많이 갔는데 이 종목은 지금 페이코인으로 지금 묶여져가지고 약간 오도가도 못하고 있습니다. 오로지 페이코인 역량으로 급등락이 연출되고 있죠. 그러니까 뭐 다른 테마로 지금 엮이지 못하고 좀 안타까운 종목이 되어버렸어요. KG, 모빌리언스 이런 이니시스 이런 종목도 결제종목으로 급등이 나왔는데요. 자 그래서 단할도 한번 애플페이로 한번 또 기회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. 그 다음에 오픈엣지는 이제 이게 최고가가 지금 2차는 진작에 달성이 되어버렸고 최고가는 이제 125.8까지 지금 올라갔습니다. 그렇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그렇게 잘 안 빠집니다. 0.3% 정도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니까 최고가 목표가 수익률 계속적으로 도전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x4라는 종목도 이제 이 종목은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된 종목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최고가는 29.3%까지 올라가 있고 오늘은 이제 최고가가 이제 22,000원인데 별로 안 남았는데요. 사실은 오늘 19,630원까지 7.3% 갖다가 이제 또 조정입니다. 그래서 오늘 뭐 메타버스 쪽은 MP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또 한번 또 슈팅이 2차 슈팅이 한번 나왔거든요. 그래서 4x4도 2차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그 다음에 저스템은 저스템은 이제 이 종목은 2차 목표가를 지금 얼마 안 되는 가격으로 터치가 안 됐습니다. 터치가 안 되고 20% 잡았는데 18.8%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종목입니다. 신규주라 가지고 여기서 거래 붙이고 올라가고 있는 2차 목표가까지 한번 지켜보고요. 자 그 다음에 이수학은 또 어제 제가 매수를 한 종목이고 자 그럼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하고 신규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신규 종목은 지금 현재가가 2950원이네요.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SM 라이프 디자인이라는 종목입니다. 자 이 종목은 차트부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. 자 이 종목은 사실은 명확합니다. 이게 고점과 저점이 거의 뭐 일정한 그런 유지대예요. 자 여기서 보시면 뭐 위꼬리 아래꼬리 다 빼고 고점은 여기입니다. 여기 고점은 3800원 한 4000원 정도입니다. 잘 가면 4000원이에요. 그렇죠? 그리고 못 가면 또 어때요? 못 가더라도 2000원이에요. 그렇죠? 좀 더 지수가 빠져가지고 더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2000원과 4000원 사이를 오도가도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4000원까지 갈 때는 이 종목이 SM 옛날에 이 생쇼에서도 제가 몇 번 했던 종목인데 여기 이제 카카오 인수권으로 이게 한번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. 올라갔는데 또 아니다 그래가지고 또 내려갔고 그래서 그냥 박스권 매매하는 종목입니다. 박스권 매매하는 종목인데 요즘 이제 이 SM을 잠깐 보시면 SM 차트가 이게 지금 이게 신고가를 냈습니다. 그렇죠? 신고가 이렇게 냈죠. 그래서 이 JYP나 하이브 그렇죠? 이런 것도 좀 올라가고 있죠. 그래서 이쪽에 SM 관련 종목도 좀 잘 보자.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고요. 그러면 준비는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. SM 라이프 디자인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앨범을 만드는 회사입니다. SM 소속 아티스트 앨범을 만드는 회사고 그 다음에 포스트도 만드는 회사입니다.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은 그러면 이번에 아바타 개봉할 때 또 디즈니 판권을 또 보유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화 관련 주로도 한 번 또 급등이 또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죠. 그래서 이런 류의 또 사업을 하는 회사고 사실은 이제 매출의 70%는 포스트 만드는 인쇄라고 그랬는데 좀 없어보이는데요. 포스트하고 아티스트 화보를 만드는데 70%가 집중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매출의 20%는 이 회사가 비컨홀딩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식 브랜드를 하나 했습니다. 외식 브랜드. 그래서 14개 업장이 있다고 그래요. 그래서 거기서 한 매출이 20%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인쇄 사업하고 외식 사업의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인데 다음 페이지를 한 번 잠깐 보시면 여기 이제 분기별 매출을 보시면 작년도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지다가 3분기 때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올라왔죠. 그래서 한 번 이번에 흑자 전환도 기대를 해보는 종목이다.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그 SM의 대표가 새로 이제 나왔는데 그 SM의 대표가 이 SM 라이프 디자인도 같이 하는 공동대표입니다. 그러니까 두 회사를 다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너지 효과도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이 이제 계속적으로 올라간 이유는 바로 카카오 엔터하고 CJ E&M이 SM 인수권에 대해서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카카오 엔터는 최근에 6천억 사우디 PIF에서 투자를 받았죠. 그리고 CJ E&M은 또 최근에 사우디 문화부의 MOU를 체결했어요. 그렇죠? 그리고 CJ E&M은 또 넷마블 지분을 팔아가지고 SM을 인수하려고 지금 가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SM 인수를 카카오 엔터하고 CJ E&M이 지금 하려고 좀 가진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카카오 엔터도 지금 돈이 들어왔고 CJ E&M도 지금 넷마블 지분을 팔아가지고 돈이 지금 들어올 거고 그러면은 SM 인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배팅 금액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SM 종목을 좀 잘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카카오 엔터나 CJ E&M이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사우디하고도 MOU를 맺어놓은 상황에서 다른 어떤 대액이 다른 큰 엔터를 인수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오히려 SM에 대해서 아마 배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. 그래서 그 M&A 건이 지금 SM 라이프 디자인에 좀 붙었다.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.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. 네 말씀하신 대로 결국 이 종목 빅모멘텀은 흑자전환도 있지만 결국 M&A 건이 될 텐데 물밑작업이 계속 진행되는 걸 봐서 또 한 차례 관련한 뉴스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고요. SM이 보니까 사상 신고가를 경신을 했더라고요. 틀림없이 우연한 그런 상승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행동주의 펀드로 인해서 회사가 투명해지는 정도만 갖고 신고가가 가기 좀 실적이나 밸류상으로 좀 그렇던데 아무래도 M&A 건에 대해서 모민텀을 좀 세게 보는 것 같은데 요즘 이거와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쯤에 가서 아마 성수기로 뉴스화되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. 네 M&A 인수권은 뭐 한 5년 전부터 이야기 나왔죠. 5년. 근데 몇 년 한다고 해놓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한번 들어가가지고 또 수익이 난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안 한다 그랬어요.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고 맨날 이런 종목이거든요. 근데 그때는 SM이 신고가를 못 내고 빡 섞은 행보할 때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뭡니까 이수만 전 대표이사와의 협업을 끊고 끊고 이제 그 주주들이 환호를 했잖아요. 끊으면 이제 비용이 들나가니까 그래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 사우디 투자권의 두 가지 CJNM하고 카코엔드가 다 엮여져 있습니다. 둘 다 사우디하고 연결돼 있어요. 그리고 또 최근 작년 8월에 또 이 SM이 또 사우디 투자부하고 또 MOU를 또 맺었습니다. 그러니까 카코엔드도 사우디하고 연결돼 있고 CJNM도 사우디 연결돼 있고 SM도 연결돼 있거든요. 사우디에.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결론이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.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고 인수 자금도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문민협상이 진행될 수 있겠고요.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종목이 거래대금이 한 800억 지금 조금 지나면 한 1000억 홀쩍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거래가 확실히 붙어 있기 때문에 단타치기도 참 좋은 종목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게요. 1차 목표가 좀 이야기 드려봐도 1차 목표가는 3,150원으로 잡아보고요. 2차는 3,75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손절가죠. 손절가는 2,5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